엑소는 다양한 음악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한국 음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세계의 K-POP을 알리는 데 공헌했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엑소의 수상 소감까지 이어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여, 모! 안녕하세요, 엑소입니다. 네, 먼저 오늘 이렇게 한국 방송 대상에서 큰 상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이수환 선생님, 그리고 SM 식구들, 그리고 우리 매니저 형들, 스태프분들,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, 우리 엑소 멤버들,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엑소엘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국 방송, 특히 우리 음악 방송 새벽부터 애쓰시는 피디님들, 그리고 작가님들,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,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이 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K-POP 스타 엑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